여러분은 정말 나이가 좀 드신 한 애국시민이 작성한 그런 소위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공직선거에 대한 문제를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퇴직하신 분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최중구라는 분입니다. 최중구.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최중구라고 한번 눌러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4.15 총선, 3.9 대선에 관해서 아주 축적한 방대한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엑셀 작업이라든지 포토샵 작업들은 젊은 사람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닥치고 있어 가지고 나라에 장례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자유누릴 생각만 하니까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보고 뭐라고 뭐라고 하지만 세발의 피도 안 됩니다. 지금 이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두 표는 전직 기술직 공무원인 최중구 씨가 정성을 들여서 작성한 이 표입니다. 이 표 한 장이 여러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직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정리한 그런 표입니다. 이 표 한 장만 갖고 전국민이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표입니다. 제목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가로열고 사전선거에서 모두 여당이 승리했다. 가로 닫고입니다. 이것을 제가 해석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는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하고 대규모의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해서 바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것이 바로 최중구 전직 기술직 공무원의 결론이고 이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도표 하나는 그냥 나온 도표가 아니고 그야말로 2년 넘게 이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추적하면서 내린 가장 압축적인 그런 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이 오늘 마치고 나면 이 영상을 잘라서 캡출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5월 9일 실시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는 조작선거였습니다. 그 조작은 사전선거 투표 인수 그러니까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 인수의 6%만큼의 그런 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만큼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게 사전투표자 수의 6%만큼의 위조투표지를 집어넣고 똑같은 것만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합이 마이너스 6%만큼 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의 5.9 대선은 총조작의 율이 12%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모든 투표자 수의 12%만큼을 조작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서 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한 다음에 그것을 투표함에 쑤셔넣은 그런 선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2017년 5.9 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그 결과로 선거 결과가 푸른색인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지금 실시간 방송이 잘 노출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방송은 전반적으로 공병호 tv의 그런 선거 부정에 관한 것들이 다 지금 규제를 받고 있지만 특히 이런 소위 이것을 까발리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쉴드를 쳐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실시가 됐던 두 번째 여러분들 열입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고 시군의 그런 민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수의 10%의 표를 여러분들 더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의 미래통합당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수의 10%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총조작률이 20%였습니다. 2017년 5.9 대선과 마찬가지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도 대규모의 전산조작에 의해서 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위조투표제를 제조해서 투입한 거대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선거결과는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고 선거결과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는 2017년 5월 7일 날 실시했던 대선부터 시작해서 점점 조작의 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5.9 대선에서는 12%를 조작했지만 6.23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 20%를 도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더불어민주당에서 586운동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2017년 집권 이전부터 선거를 조작해서 좌파연구직권 좌파장기직권을 할 수 있는 맹악한 계획을 갖고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나섰고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하수인처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선거를 부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를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전복시켜서 자신들이 연구직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왔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찬 씨가 그동안 거듭 주장해왔던 20년 좌파장기직권, 50년 좌파직권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하고 문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동원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울산시장하고 창원선거는 그다음에 조금 두고 그다음에 굵직한 공직선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년 후에 실시됐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더 개입 정도를 높입니다. 바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의 선거인 수의 12.5%를 바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후보들에게 다 지지하게 됩니다. 동시에 미래통합당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있었던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마이너스 12.5% 다시 이야기하면 4.15 총선에 참여한 사전선거인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2.5%를 뺏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조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총조작이 25%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민주당은 사전선거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선거결과도 압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작 게임업계에서 조작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개 인간이 두 눈으로 또 머리를 가지고 아 이게 조작이다. 이 조작이 의심스럽다. 그렇게 하는 임계치 그것을 그분들은 맥시멈커페스티라는 용어를 써두고 한계치를 13%로 봅니다. 그러니까 26% 한 후보에게 13%를 밀어주고 한 후보가 얻은 그런 사전투표수에서 13%를 빼앗는 총 26%를 하게 되면 바로 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작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13%를 넘어서 안 된다. 총 26%를 조작을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계치 한계치 26%의 거의 건접하는 전국적으로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 선거인 수의 25%를 조작해서 압승을 거둔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3구 대선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좀 안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36.9%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선의 26.9%보다 10% 올랐기 때문에 10% 정도 총 20%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대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수뇌부가 나서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36.9% 총투표자 수의 기준으로 하면 47% 정도 거의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에 응한 겁니다. 한마디로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는 사전투표 조작을 할 수 있는 황금의장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를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확진자 사전투표와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 상당수를 집어넣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표가 나지 않도록 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례적으로 2022년 또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20%만 조작을 했습니다. 4.15 총선에 비해서 5%가 낮아진 겁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수 투표자 수의 곱하기 10% 0.1을 곱한 만큼의 투표 수를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밀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10%만큼을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률은 20%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선거 조작을 단행한 겁니다. 그런데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몰려가면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로 그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은 겁니다. 만일 그들이 10%가 아니고 11%를 사용했으면 조작을 총 조작이 22%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8만 표 정도 차이로 패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과 2022년 또 3.9 대선 사이에 여러분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보궐선거에서 또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서울에 258개 정도의 동일 겁니다. 그 동에 거의 98%를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44.6% 정도로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교차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기이현상이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사전투표 조작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4월 7일 날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당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냥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의 조작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세 번째에 있는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울산시장 선거 조작 2019년 3월 30일 창원성산보궐선거 조작 이 선거들도 모두 다 조작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다 조작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번에 국민의힘의 지난 6월에 있었던 당내 경선도 조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관위가 개입하는 모든 종류의 선거는 조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같은 멋진 도표를 퇴직기술직 공무원인 최준구님이 작성한 겁니다. 젊은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학자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제 나라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말 하나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개판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난장판 같은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월 1일 자방선거에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고 또다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 날인하는 그런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또다시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국민의힘이 대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새기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